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치 없는 거랑 염치 없는 거 데리고 왔는데요. 뭐 잘 어울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 딸내미 시조카가 남자를 하나 데려왔는데요. 와 이 새끼 완전 상상초월하는 그지네. 야 니들 뭐냐? 혹시 주차장에서 동그랑땡 처먹다가 만났냐? 원제 나한테 빌붙으려는 시조카의 남친 제목때문에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실거에요. 예 맞습니다. 당사자인 저도 이게 뭔 그지같은 꼴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의 발단은 한달전 주말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둘째는 남편한테 맡기고 초등학생인 첫째랑 저희 둘이 지역 하풀에 놀러를 갔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시조카랑 마주쳤어요. 참고로 저희 시누이랑 남편 나이차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시조카는 스무살 성인이죠. 여하튼 얘가 지 남친이랑 팔짱을 끼고 놀러를 왔더라구요. 어 뭐야? 남친이야? 둘이 놀러온거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지갑을 꺼냈는데 사실 그래요. 그때 기준으로 며칠 뒤가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용돈 드리려고 현차를 좀 넉넉하게 뽑아둔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나봐. 여하튼 지갑이 워낙 빡빡해가지고 5만원짜리 딱 한장 꺼낸다는게 실수로 두장이 뽑힌겁니다. 아차 싶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쿠 이런 내가 실수를 했네 이러면서 한장을 다시 넣기에는 뭔가 좀 어색해지는 느낌이랄까? 그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서 그냥 5만원 2장 총 10만원을 건네주면서 그래 이걸로 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밌게 놀아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진 뒤에 저는 애 데리고 서점도 가고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한 일주일 지났나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날아오더라고 외숙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땡땡에서 배웠던 꽁꽁이 남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왔는데 순간 뭐야 이게 싶더라구요. 그리고 내 번호를 알려준 것도 좀 그랬죠. 기분이 말도 없이 그랬지만 그냥 기분 좋게 아 그래요 반가워요 그날 잘 들어갔나요? 이런 정도로 대답을 했는데 잠시 후 얘가 대뜸 하는 말 그날 꽁꽁이한테 외숙모님이 무슨 무슨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 일이 꿈이거든요.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 뭐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좀 뭐랄까 어떤 환상을 품기도 쉽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근사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까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냥 탑 0.1%가 이 업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구조죠. 그리고 저는 그들 중 용의 꼬리 수준이라서 가정경제에 살짝 보탬이 되는 그런 포지션일 뿐이에요. 하지만 남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은 어쨌든 용의 꼬리니까 근사하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정도 위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 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는 아이가 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얘가 조언을 구하고 싶다니까 이게 참 되게 난감한 거예요. 막말로 시조카 남편도 아니고 남친이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주나 이러고 있는데 얘가 제가 꼼꼼이랑 같이 뵙고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승모님. 승모님. 이러면서 먼저 또 말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그랬더니 뭐 걔가 우리 꼼꼼이랑 데이트할 겸 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조언을 당신한테 듣고 싶은가 본데? 뭐 밥 사줘. 이러면서 자기 카드를 꺼내주더라고. 그래 뭐 밥 한 번 사주는 거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거니까 그냥 시조카를 통해 약속을 잡았어요. 언제 언제 보자고. 그렇게 과하지 않은 캐주얼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이번에도 저는 첫째 아이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보통 성인 3명에 초등학생 1명 이렇게 4명이면 메뉴 한 4개 뭐 많으면 5개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시켜라 했더니 얘가요. 글쎄 서버가 오자마자 데이트 메뉴를 7개나 주문하는 거야. 메뉴판 앞에 이벤트 메뉴들을 주르륵 흘트면서 말이죠. 와 제가요. 여기 언젠가는 꼭 한 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외수모님 덕분에 와보네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신났더라고. 어이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시조카도 그래요. 오빠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빼시시 웃는데 야 이것도 저를 한 번 더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들 뭐냐 싶더라니까. 여하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먹기는 다 먹더라고. 나중에 저희 애가 엄마 그 삼촌 굶고 나왔나 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그냥 음식을 마시더라고. 후루룩 짭짭짭짭짭짭 이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건 어떻고 저건 그렇고 어디가 제일 규모가 크다 등등등 지 나름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먹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진짜 이게 뭔가 싶고 더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대접해주고 계산하고 나서 나는 아예 문제집 사러 간다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디저트까지 추가로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걸 본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돈이 나와 이러면서 물어오더라고. 기가 막혔겠죠. 아씨 저도 외숙모님한테 대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하고 또 시조카는 그걸 보고 흐뭇하게 웃고 있고 참네 뭐랄까 내 남친이 이렇게 넉살도 좋고 수도분하게 잘 먹고 어른들이랑 잘 지내는 성격 좋은 남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냥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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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적당히 헤어졌어요. 기분 참 그랬지만 그 이후로 딱히 연락이 없길래 없길래 그냥 저도 그래 있자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시조카랑 얘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친일 뿐이잖아. 그러니 내가 뭐 앞으로 얘를 만날 일이 또 있겠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또 문자가 날아오는 거야. 파일을 하나 보내주겠다고 그걸 좀 봐줄래요. 그러면서 제 메일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그런 뒤에 제가 그걸 보고 다시 만나서 조언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 새끼 이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여하튼 그랬어요. 아니 요즘 일이 너무 아파가지고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얘가 만나자여도 절대 다시는 안 만날 생각이긴 한데 그 이전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말입니다. 보니까 시족한은 아직 스무살이라 첫 남친이고 또 첫 얘네 다 보니 너무 푹 빠져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 얘는 진짜로 그러니까 얘 남자 말이죠. 얘는 진짜로 자기 넉살이 좋아서 모든 만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서글서글한 남자라고 착각 우지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 써봤어요. 살면서 들어본 중 제일 이상하고 그지같은 관계의 그지입니다. 이런 것들 심리는 궁금해할 필요도 또 궁금해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타고난 그지 근성 자체다 이거지. 알겠죠? 와 진짜 레알 그지도 저렇게 낯짝이 두껍진 않겠다. 아니 인간이 어쩜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냐고. 게다가 뭐 얼마나 봤다고 왜 숭무 이지랄. 님 남편을 통해 시누이한테 이야기하세요. 네 딸내미 걱정된다고. 남자의 염치가 너무 없는 게 조카가 많이 휘둘릴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해결이 될 걸로 봐요. 자꾸 저러는 건 또 만나가지고 밥을 한 번 더 얻어먹겠다. 이겁니다. 사상 자체가 그지에다가 뻔뻔함도 보통이 아닌 놈이에요. 야 그지같네? 저라면 시조카한테 한마디 했을 겁니다. 너희가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니고 고작 연애일 뿐인데 내가 네 남친 진로까지 걱정을 해줘야 되냐? 그리고 왜 내 허락 없이 남의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주는 거냐? 이렇게 따끔하게요. 지금까지 읽어본 사연들 중에 제일 그지같고 뻔뻔한 캐릭터로구만?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시가 떠오르는 처가식구도 아닌 그냥 시조카 남친 새끼가 저렇게 뻔뻔한 거 살면서 처음 봤어요. 끝까지 친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죠. 여러 번 본 것도 아니고 아 미친 번호를 왜 지 마음대로 가르쳐주고 난리야 둘 다 개념없네 그리고 저 남친이라는 놈은 처음 본 어른 어려운 줄 하나도 모르고 진짜 못 비워 처먹었다 그냥 대가리 텅텅 비어있는 그지죠 진짜 지가 그 일이 궁금하고 또 생각이라는 게 있었으면 적당히 처먹고 커피라도 사드리겠다 이러든지 그게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작은 애 선물이라도 조그만 거 보내든지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하면 그게 이뻐서라도 더 사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지 근데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빈대 돼지라서 저래서 저러는 거야 극혐이야 정말 시조카가 이랬을 거야 야 우리 외숙모 이런 직업이고 돈 오지게 잘 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 돈 10만원 줬으니까 효과는 100배지 시조카 남친도 문제지만 시조카도 철이 없는 거야 절대 만만치 않아요 여하튼 뭐가 됐든 시가 쪽 일에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편한 법이니까 그저 현재 상황만 남편한테 말하고 앞으로는 모른 척하세요 이런 미친 이건 시조카가 더 문제 아닌가 끼리끼리 뭐 그런 건가 여하튼 그래요 잘 어울리네 야 참 미치겠다 넉살 좋은 거랑 눈치 없는 거 구분 못하는 애들 요즘 많죠 쟤는 분명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자기가 이렇게 하면 어른이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아 진짜 한 대 확 때리고 싶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